요엠씨와 함께 배우는 프로레슬링 용어 시간입니다. 처음입니다. 오늘은 셀링이라는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. 셀링은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파 보이게 잘 맞기입니다.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. 얼마나 아파 보이냐가 중요하죠. 한국에는 레슬링 시장도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이 셀링에 아주 능한 마스터가 한 분 계세요.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레슬러가 아니라 피디입니다. 피디인데 TV에 나올 때마다 셀링을 하고 계세요. 아주 눈에 띄게 잘 맞으면 소리도 크게 내면 맞았다고 피디 수첩의 서정훈 피디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서정훈입니다. 오랜만입니다. 저 프로레슬러 전향해도 되겠습니까? 그니까요. 낙범만 배우면 이제 장수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미국 진출 가능하다. 언어의 장벽만 뛰어넘는다. 그동안 얼마나 맞고 지내셨습니까? 늘 맞는 것 같아요. Est아 소통한 낙벽 By том, 냉 고맙고 일주일 핵Que 감사합니다.